2020년 4.15 총선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올해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의원과 민생당의 노성일 의원이 후보가 다툰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선거입니다. 정상선거. 선거를 도덕질해놓으니까 이런 용산구 값이 나오는 겁니다. 오세훈이 표를 얼마나 많이 훔쳤습니까? 제가 거짓말합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데이터. 서울시장선거 데이터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장만 선거만 이런 게 아니고 교육감 선거도 딱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오늘 한 가지만 알아보십시기 바랍니다. 인천교육감 선거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낸 겁니다. 도성훈 후보가 최계훈 후보가 다소 보수적인 색제를 가진 후보입니다. 정확하게 이런 숫자를 보면 a 더하기 c가 b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외사전투표는 보수 계열의 후보에서 뺀 표를 두 사람이 나누어 가진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웅진군, 광화군에서 떼러면 다 계산해보면 도성훈 후보 더하기 서정훈 후보의 플러스 값이 최계훈 후보의 마이너스 값이 딱 일치합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내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은 또 이게 좀 다릅니다. 이거는 뭐죠? 무소속 후보인 서정훈 후보하고 보수 계열의 최계훈 후보의 마이너스 값을 그러니까 표를 빼앗은 그만큼 a가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연수에서는 죽었다 깨더라도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소위 선거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해보면 그게 이제 관내사전투표는 이렇습니다. 관내사전투표는 조금 훔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대요. 이게 다 좌우대칭의 표시가 금세 나지 않습니까? 광주광역시에 4.15 총선 당시에 이런들 표하고 그래서 이런들 딱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10%씩 훔친 거거든요. 인천교육감 선거에 남동구만 5% 서구만 0% 서구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애들이 아마 작은 지역일 겁니다. 구도심지 중심이 돼가지고 나머지는 딱 훔친 겁니다. 인천교육감 선거에서도. 국힘당 후보가 얻은 여기는 국힘당이 아니죠. 인천교육감. 보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서 10%를 다 훔친 겁니다. 선거구마다. 만연은 훔치지 않았는데 어떻든 훔친 겁니다. 훔쳐가지고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소위 진보계열의 교육감이 된 겁니다. 좌파계열의 교육감이 된 겁니다. 한 표를 훔쳐도 부정선거는 부정선거입니다. 이게 이렇게 말이 되냐고요. 이 모든 자료는 제야 전문가가 제공한 겁니다. 낮에는 아주 바쁜 업무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숫자가 틀리기도 합니다. 왜 밤에 졸다가 해가지고 인천교육감 선거 서울교육감 선거 세종시 서울교육감 선거 다 조작한 겁니다. 기계 돌려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수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지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라인펀드 사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북송 의민 사건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선거를 바로잡는 겁니다. 선거만 바로잡으면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권력자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장악당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 정권이 마음껏 뭡니까? 국민들을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으면 중요한 것은 이 기이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누가 만들었냐에 이 선거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냐에 중국 사람들이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에 이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냐에 이야기죠. 그것을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법관들에게 맡겨놓을 사안이 아니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를. 이런 거 수사라고 세금 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수사라고. 이런 숫자를 누가 만들었냐에 이야기죠. 이런 숫자를 누가 만들었냐에 이야기죠. 어제 살펴봤다시피 대한민국의 중앙선거 관련해 헌법기관은 위원회하고 사무처로 나눠지고 실무는 다 사무처로 주도합니다. 선거가 간단하기 때문에 조직도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무총장, 장관급, 차관급,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밑에 전산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추정합니다. 그럼 간단하지 않습니까? 전산당남실무자, 기획조정실장, 사무차장, 사무총장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나라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좀 다른 사안들도 중요하겠지만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해서 나라가 다시는 전체주의자들에게 선거를 도둑질 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정말 이런 모든 일에 재야 전문가 도움이 굉장히 컸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그래프는 신민디님이 만들어서 다 제공한 겁니다. 처음에는 4.15 총선, 지방선거 이런 것만 제공했지만 나중에는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걸 그릴 수 있는 시간이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2018년 지방선거하고 2017년 대통령선거까지 다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다 신민디님이 제공한 그림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무자비하게 훔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안은 소위 이야기해서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산 프로그램은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로 재야 전문가 언급에 의하면 바뀐 것 같지 않다고 합니다. 거의 같은 것을 놓고 조작률과 조작규모만 계속해서 바꾸는데 그 조작하는 규모가 어디에 착하게 비례하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 득표수 혹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작되는 표수는 그것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결사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사전투표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거나 이렇게 해서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산 프로그램이 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은 것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드러난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만든 것은 범죄 중에서도 진짜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이거를 대한민국 사회가 열과 성을 다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사회로서 존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하나도 뭔가 과장이 없고 그냥 찾아낸 거 밝힌 거를 숫자가 아우성 치는 거 숫자가 적어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소상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여러분들 정말 오늘 보시고 좀 많이 공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마치게 되면 편집을 해가지고 또 적당히 끊어서 이렇게 내보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그런데 이 컨텐츠는 대부분 이제 채널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보는 횟수가 적습니다. 벌써 이제 제가 수익성 같은 걸 고려하고 했으면 벌써 포기했습니다. 이거는 이 선거 부정은 탄압이 계속되기 때문에 구독자 수를 뺄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안 보이도록 하지 않습니까 실방송도 그렇고 방송이 안 보이도록 만들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의 이름들 소위 디심이 없으면 다 포기했으면 그래서 우파 유튜브 채널에서 부정성을 제대로 계속해서 다루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왜? 광고 수입도 떨어지고 탄압이 심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현업에서 약간 어느 정도 자리를 두었고 그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이야기를 안 하면 부정성과 완전히 고착화된 나라가 될 건데 그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되겠냐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베길 수 있겠냐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시대적 소명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을 사람들이 계속 알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대해 달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단톡방이나 이런데 저의 실사논평 다른 것은 제쳐놓고 그냥 사실을 전하는 내용 오늘 같이 이렇게 방송의 뒷부분에 나오는 사실을 전하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런 자료만 전달하더라도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좀 합쳐셔가지고 오늘 보시는 분들이 벌써 한 2천 명이 이렇게 넘으셨기 때문에 2천 명이 단톡방이 뭡니까 두 군데 정도만 이렇게 공유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치료하게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모한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악의 편에 서지 않습니까 무관심의 편에 서지 않습니까 침묵의 편에 서지 않습니까 악과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해결을 못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총대를 매고 이의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10분짜나 15분짜나 짧게 나가는 방송들을 단톡방이나 이런 데 많이 공유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문자로 보시기를 원하시면 공대일이라는 신문을 들어가시게 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13회 14회 정도 이렇게 신문기사 형식으로 작성을 했으니까 앞으로 50회 60회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학사 참 고생 많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 방송 가운데 토막토막 잘라서 내린 내용 가운데 서울시장선거 부산시장선거 인천광역시장선거 인천교육감선거 이런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 그걸 공유를 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나라가 반듯하게 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소득을 4만 불 앞둔 나라에서 이렇게 뭡니까 선거를 부정하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되고 국민들을 그냥 무슨 돼지나 붕어처럼 여기는지 아무렇게 이러면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서 여러분들 후보별 사전 득표수를 만들더라도 국민들이 침묵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